우리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앞서서 박순혁 작가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시장 내부에서도 노이즈들이 너무 많고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은 너무 퍼포먼스 안 좋은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왕따가 됐을까요?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초부터 해서 10월 초까지의 지수 상승률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대만, 미국, 일본 이런 시장들은 연초 이후에 상승률이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20% 넘게 나오는 시장도 있고 중국도 연초에는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12% 지금 지수가 상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만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무려 지금 11% 넘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아니고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이 잘 가니까 계속 미국 봐야 되고 중국도 이제 올라가니까 가야 한다. 중국 시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ETF 투자도 국내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에 우리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안 좋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실적이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소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 지배주주 순위 2023년에는 105조 원 정도였고 올해는 188조 원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조 원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둔화될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소외받는 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뭘까? 결국에는 수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코스피 상위 50개 종목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만 집중되어 있고 기관 수급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이 뭔가 하방을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코스닥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만 투자 매매 비중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어떤 투자를 하는가.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다음 페이지 볼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종목들 코스피 50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LG화학 같이 외국인이 집중 매도했으니까 반발 매수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지분을 계속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삼바라든지 LG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